헬스조선 상례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당이 총선에서 승리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네 어제 그제 통합당이 보이는 행태를 보고 많은 시청자들께서 내쉬는 한탄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명을 놓고 이런 자중질환이 없습니다 엎치고 덮친 꼴입니다 총선에서 크게 치고 지지 유권자를 실망시켰으면 석고 대죄를 하면서 자숙기간을 가져도 모자랄 판에 볼성사나운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때까지 무릎을 꿇고 있거나 벽을 보고 손 들고 있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게 무슨 흉인지 모르겠습니다 통합당은 어제 전국위원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을 통과시켰죠 하지만 전국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종인 위원장 임기는 오는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때 전당대회를 열어서 황교안 전 당대표의 후임으로 새 당대표를 뽑겠다는 것입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 몇몇 당 지도부는 하긴 당 지도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당 지도부는 그에 앞서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서 8월 31일로 규정된 전당대회 개최 기한에 관한 당규를 삭제하려고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상임전국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자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4개월짜리 비대위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나는 이제 인연을 끊겠다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조건의 또는 상황의 변화가 오면 다시 복귀를 할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몸이 달아오른 심재철 원내대표가 어젯밤에 김종인 위원장 평창동 집에까지 찾아가서 문 앞에서 20여 분 동안 기다린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 오자 집안으로 들어가서 30분이 넘게 설득을 했다지만 별로 소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심재철 의원은 5월 말까지 시안부 원내대표일 뿐입니다 게다가 심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낙선을 했습니다 한 달 뒤면 원외 인사가 됩니다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심재철 원내대표가 옷소매를 붙잡는 것이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딱하기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기에 몸을 실어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모양만 우습게 됐습니다 대들보가 끊어지고 석가래가 무너져 내린 집을 다시 이렇게 세우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도대체 당의 중심을 이루는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인지 온갖 말들이 무성했습니다 통합당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당도 비슷한데요 맨 위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전당대회 줄여서 당대회 이렇게도 말하죠 당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어떤 정당이든 선거 못지않게 중요한 행사가 바로 전당대회의 개최입니다 이때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선출하기도 하고 당 강령을 채택하기 때문입니다 전당대회의 정원은 1만 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당대회가 여기 있다면 그 밑에 전국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위원회 당의 기본정책을 채택하거나 개정하고 전당대회가 유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 전당대회의 기능을 대행합니다 최고위원 자리가 비었을 때는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도 있죠 전국위원회는 정수가 1,00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국위원회 밑에 상임전국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상임전국위원회 그리고 상임전국위원회 밑에 최고위원회의가 있고 당대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당의 권력구조는 전당대회,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최고위원회의 당대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권력구조는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지금 문제가 된 곳은 바로 이 상임전국위원회입니다 이곳의 정수는 10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전국위원회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바로 어떤 정당의 법률에 해당하는 당규 이 당규를 만들거나 고치거나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통합당은 1,000명 이내로 되어 있는 전국위원회는 열었는데 100명 이내로 되어 있는 상임전국위원회는 참석 정족수 미달로 열지 못하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임기를 대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당규를 손보는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됩니다 머리는 모였는데 몸통은 안 모였다 뭐 이런 꼴이니까요 총선에서 크게 진 뒤에 통합당은 새로 태어나겠다고 여러 번 다짐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환골탈퇴를 맹세했죠 그 첫 발자국이 바로 김종인 비대위 출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차기 당권과 대권을 노리는 다수의 중진들이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 원색적인 비방을 퍼부으면서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를 드러냈습니다 물론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당대표가 되려는 비전과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꿈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품위가 있고 당당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영향력 밑에 있는 당원이나 대의원, 당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회유하고 압박해서 상임 전국위원회를 무산시키는 일은 국민들 눈에 정말 비열하게 비치는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40살 쯤 되는 그러니까 40대의 경제 전문가를 대선 후보로 키워내겠다고 하자 50대, 60대 되는 중진들에게는 그 말이 그렇게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저 사람들은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을 찍은 유권자들 가슴에 다시 한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을 찍을까 야당을 찍을까 망설이다 여당을 찍었던 사람들은 통합당 안 찍기 잘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야당을 찍었던 유권자는 내 표 돌려달라! 이러면서 항의를 하고 싶은 심정인 것입니다 이러면서 참여한 이 일은 잊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은 안정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술 예정인은 이미 3시의 정전 주연이 부 core 이러면서 오늘의 1회에 구멍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것을 통합당을 이용하는 시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면서 오늘의 품 нарčias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전현이 넘치는 부품의 연계들은 안정이란에 수입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